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꼬리자리에서 주가가 11%까지 갔다가 2%까지 내려왔는데 세력들이 물량 털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좀 걱정되는데 세력들이 물량 털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중요한 지지 구간, 이 10만 9천원 자리가 이탈 안 했고요. 이 자리 중요한 자리 이탈 안 했고 현재 구간이 누가 보더라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데다테크 급등주라고 했잖아요. 5일선 자리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요. 이 5일선 구간 안 깨고 있어요. 5일선 자리. 제가 5일선 급등주를 많이 말씀드렸죠. 자 5일선 급등주 보면은 보겠습니다. 금양 체크. 금양 체크 해보면은 이거 마지막 상승 때 5일선 구간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5일선 구간을 깨지 않죠. 그죠? 깰 것 같지만 5일선 타고 그죠? 어떻게? 올라간다. 그래서 걸쳐있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깨지죠. 깨지니까 힘이 어떻게 돼? 힘이 약해지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차피 신성 델타는 3월 4일에 일정이 있잖아요. 3월 4일에 일정이 준비되어 있잖아. 어떤 거? 3월 4일에 이석배 교수와 그죠? 김연탁 교수의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주가 빠진 거는 딱 저는 이유를 한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은 수급의 분산이에요. 수급의 분산. 자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 CCS가 거래정지가 되면서 CCS 수급들이 어디로? 덕성이나 선암이나 파워로직스나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성 델타로 있던 사람들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쪽으로 좀 분산이 된 거겠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오늘 주가가 오르다가 일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오르다가 쭉 빠진 게 아니라 쭉 한 번에 밀린 게 아니라 천천히 밀렸죠. 뭐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닷건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가 살 것 같나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초전도체 달라붙을 것 같아요? 안 달라붙어요. 지금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제 달라붙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방, 두 방, 세 방 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무조건 성공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성공이에요? 3월 4일에 김연탁 교수와 이석배 교수가 발표할 이 초전도체, 신물질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단지 이거 하나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무조건 초전도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4일에 어떻게 되죠? 결과 발표하고 나서 재료 소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지오릿 에너지라는 좋은 종목이 있거든요. 지오릿 에너지. 자, 이 종목이 가장 개인들의 심리를 잘 담은 종목인데요.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 회사를 인수해서 갖고 와서 리튬 회사로 바꾼 거거든요. 이 작전한 애들이.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주가 빠져서 올라갔을 때 이런 사기 종목이다. 사기 종목. 이런 종목을 왜 사냐? 진짜 웃긴 게 제 친구가 이 종목을 샀어요. 이 종목을. 근데 언제 샀냐면은 이때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때 말해줬거든요. 종고점 뚫을 때 신성도 마찬가지고 종고점 뚫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종고점 뚫을 때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지금 사도 괜찮다. 야, 리튬 사기야 다. 야, 사기인 거 아는데 얘네들 엑시트 하려면은 급등시켜서 거래랑 터뜨려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날. 아마 이날 샀을 거야, 이날. 이날이나야, 이날 샀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좋아하다가 설거지 당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한 60% 맞아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이게 뭐예요? 개인들을 태우려고 주가를 급등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라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짠가 보다. 야, 이거 신성 델타테크 진짜다. 지오리 에너지 마찬가지. 진짜다. 이거 진짜 리튬 회사 인수하나 보다. 진짜 초전도체 성공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지. 무조건 성공이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설거지. 그죠? 맞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들을 붙여야 돼요. 개인들이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급등을 시켜주면은 그때 어떻게? 다 달라붙어서 설거지 당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3월 4일 전에 매도타점 잡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때 추천을 7만 2천원대 드렸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타점 드렸으니까 이 매도타점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때 영상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털리면 하수다. 3월까지 폭등할 거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라. 자, 언제? 2월 2일에 말씀드렸고 영상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되니까 바로 영상 보고할게요.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다. 자, 무조건이란 건 없지만 추세 보세요. 21선은 깨서 안 깨서 안 깨지잖아. 버티잖아요. 버티잖아.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 3월이 뭐 있어요? 이석배 교수 연설 일정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들은 고가권으로 급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개미 털기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구간이 뭐예요? 절호의 추가 매수 찬스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고가 영역을 만든 주포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흔들기 단계에 있다. 한 번만 이치 터진 위로 팡팡팡 튈 수 있고 그냥 얘네 빠진 이거 근본적으로 자 요정도까지만 딱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렸죠.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신성이라고 둘째 남겨주신 분들께 매수 타점 7만원 7만 2천원 손절 라인까지 잡아 드리고요. 3월의 연설 일정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서 흔들기 아까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21산만 잘 체크하자. 이렇게 일정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이 일정 관련 주로 신성 델타테크 정확하게 저점 추천드렸고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신 분들 있죠. 위에 번호 무조건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 전부 다 보내드렸고요. 앞으로 신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10만 9천원 구간 그죠? 이 구간 이탈 잡고 접근하면 되고요. 우리가 목표가를 확실하게 잡아갈 건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예민한 부분이죠. 그 구간에서 다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목표가 제가 확실하게 매수가 잡아 드린 것처럼 잡아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 010 9201 6329 위에 번호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확실한 매도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이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 가시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3월 4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매도 타점 잡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제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린 것처럼 매도 타점 잡아 드릴 테니 위에 번호로 010 9201 6329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반드시 두 글자 남겨주셔서 몇 타점까지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초전도체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도대체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안 보십니까? 이미 보는 분도 있겠지만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분명하게 잡아 가셔야 된다. 테마주의 순환을 좀 생각을 하세요. 2023년도 7월에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8월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 2월 초전도체 관련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를까요?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 잡아갈 필요 있는데요. 이거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여기 뭐냐면은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라고 좀 돼 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간단하게 1분만에 설명 끝내겠습니다.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들어왔죠? 거래량 들어왔고 강한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이 거래량 만큼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력한 거래량을 어떻게 앞에 구간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해놨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구간의 물량을 장악을 했다. 이 구간에서 그죠?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량을 다 싹으로 흡수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개미들을 굉장히 힘들게 거의 세 달 정도 털어주고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현 구간에서 이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 구간 매물이 아예 씨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 밑에서 팔 사람도 없고 위에서 매도할 사람도 없다. 전략 매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은 한 번만 튀면 땅땅땅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종목? 초전도체 플러스 양자 컴퓨터 관련 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을 무조건 받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010 920 1 63 2 9 이쪽으로 신성 후속주 신성 후속주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다음에 무조건 양자 컴퓨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다? 양자 컴퓨터다. 신성 후속주 신성 후속주라고 딱 5글자만 남겨주시면 이거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성 델다테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유불급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과유불급 욕심을 너무 내지 말자. 분할 매도 지금부터 훨씬 높은 가격을 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르지 말고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주와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받아가시고요. 요게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선별해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예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천명에서 8천명 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천명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윙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 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팩토나 SK 네트워크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카이랑 MDS 테크 이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스윙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이 스윙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 920 1 63 그냥 스윙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이거 한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이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천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요. 그죠?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17년부터 2017년부터 주가가 빨리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1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에 있는 지점 매물소화 진행해줬죠. 매물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2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죠.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에서 10만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 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만원부터 17만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가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2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2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메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주식이 1200만주밖에 안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 승인이 나올 거에요. 승인 승인이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 9201 63 이고 이쪽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 9201 63 이고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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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